뭐..뭐떤약수 비워달라고? 이기면? 아..친츄? 응 응 안해줘 응 안해줘 아..뭐떤약수 빨리 그래플레벨을 같이 지올라고 빨리 그래플레벨을 같이 지올라고 지금 말이야 해줄게 해줄게 아 해줄게 아..뭐떤약수 아..뭐떤약수 드리블 받아들여 당연히 알고신게 다해대 자 은행 을 그림자를 두려워하는게 좋을꺼야 알겠어 준비 약속했으면 해줄게 진추도 해주고 야스도 잡고 잘줌해라 내가 씨발라마 좀 싫어 ZWA 감사합니다 엽눈이 10개 감사해요 여기도 감사드립니다 엽눈이 10개 감사해요 베인 진짜 베인은 쓰레기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야 사고탄 안들었어? 왜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화 자는거야 뭐야 얘 사고탄 안들었네 어 이거 진짜 안수빈인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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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벅산 들어줘야돼 이거 블레츠 아니 선일을 찍기 힘들다니까 선일을 찍기 힘들다니까 아 비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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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제있는데요 이정도면은 어 난리 났고요 좀 쳐주세요 아유 씨X 바라가 말해야지 씨X 쳐주겠냐 씨X 아우 씨X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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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돈 좋았어 우리 씨 탈진의 랜턴 X 되네요 깔끔이야 어 한 건 지대로 했어 오우 한 건 지대로 했어 그래도 깔끔이야 나 무슨 탁탁 맡기고 있어야 했는데 카운터 챔프여가지고 한 건 지대로 했어 엽는 형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밀고 가야 했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저 대포 설레고 집에 갔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쟤 깔끔이야 이정도면은 깔끔이야 이정도면은 야소 아직 안죽었냐 아직 야소 어어 시발렌들 이런 꼼수가 있었네 니달리창 날라오고 있구요 되질뻔했다 이거 집에 가자 이게 욕심을 내면 안돼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 어어 탑 더블킥 두번 레넥 왕기 어 문제 있구요 아 시발 진짜 이러면 안돼 이게 야 핫라인에 박살이 다 나 이게 이상해 이게 오 좋아요 지금 베인 야수 약간 좀 강 나오고 지금 라인이 존나 좋거든요 이거 일단 다쳐먹겠습니다 블리츠 도움 없이 아이씨 야수토 왜 죽었지 근데? 이거 희망은 베인이냐 진짜 희망이 베인인가요 이거 문제 있는데 지금 유일한 히칼인데 지금 유일한 히칼인데 지금 탑 괴박살나고 지금 아아 아아 이판도 지면 나 그냥 숙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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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봉치먹어요 이거 심판 아 너무 터져 근데 오늘 진짜 깔끔 어때 포미니언이네요 어 아 여기 문제있습니다 어둠 날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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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만 조금만 붓고 내면은 자꾸 망한 라인 가면 안되는데 여러분들 안그럽습니까? 가면 더블킬 가기야 저거 티아멘지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 봇을 아예 풀어주는게 낫지 않을까 탁하는 판단은 진짜 완전 배드 판단이거든요 진짜 진짜 아니거든요 저거 에이드 어 악구르기 했는데 어휴 탑에 지금 자크가 나서 터트렸으니까 니달리가 올 때가 어디 밖에 없겠습니까 미드 아니면 못 아니겠습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깔끔 깔끔해요 몸 돼줘야 돼요 몸 돼줘요 저같은 새끐야 이 힐리 써서 잡아야되 저거 어떻게 잡아 꿀로서, 투어 아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안 안돼에에에에aciones 안돼에에에에에에eeee 진짜 안돼에에에 라인 갈래야 doing 아 진짜 베인 죽으러 왔다 시발 몰라 어어? 야수? 야 그만 좀 죽어라 야 니달리 확실히 문제 있어 이거 우승인지 확실히 좀 풀렸고 라인도 좋고 라인 관리 깔끔했어 지금 라인도 좋고 라인 관리 깔끔했어 라인도 좋고 라인 관리 깔끔했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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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보베임 밖에 사람 없네 아 찡궁선 템을 좀 뽑았네 찡궁선 진짜 잘 먹어서 야소 깔끔이야 안 깔끔이야 아 자크 탑 너무 많이 봐줬는데 봇을 봐줘야되는데 이거 라인 투기야 좀 시키고 먹을까먹던가 그래 주먹으로 가야하는데 캬 유닛 따땀 아 아니 제 탑 터졌구요 담당 안되구요 지금 CS가 이렇게 많이 사오자고 너무 힘드신데 아 아 오케씨 엄청 멋있어 동기가 나 불안이 오는데 못 뺀다 이거 무처만 좀 배린다 이거 깔끔하면서 안 깔끔하면서 빼는게 좋아 빼는게 좋아 빼는게 좋아 욕심내지마 제발 욕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 아 저 백팽 들어 아 진짜 백팽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 진짜 하아 아 이게 욕심내 욕심내지마 욕심내지마 적당히 빠졌으면 깔끔했어 자꾸도 안죽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잘했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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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에에에에에에에엄 모고암ran 비명소득 아으 לה감소득 완전 개박살해나가지구 조시 아군이 다녔습니다 앙 기모띠 쓰레쉬 오고있어 아 서로 그냥 꺼져 그냥 싸지 말자 우리 서로 그냥 싸지 말자 어 우리 졸아 아 서로 그냥 꺼져 그냥 싸지 말자 앙 기모띠 게임 박살났어 아니 이게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마을 수 있을까 야쏘 어딨냐 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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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음 깔끔했어 잘 막았다 누구 죽은거이냐 없지 요거 괜찮다 오є 오물거 어 형 야 안되려면 안되나? 아씨가 잘했네 막쥐도 안허 아무도 안허 더디파밍하고있어 잡아야 된다 어디에 잡아야 된다 스트레치 물집을 해 지금 깔끔하거든요 지금 이거 뭔데? 아부 나져라 안되와 안되와 자크 있잖아 오래디 아니야 자크도 충분해요 저거 하나면은 이달린이 너무 촉박이가 아 블라디라 블라디라 에넥이 문제인데 에넥 테리야? 아니지 아 나한테 오는거 아냐 이거? 아 미쳐가지고 어 짱짱맞이 주형 안녕 야야야 CS 편성볼 때 아니다 지금 아 다 처먹고 있네 이거 안사바리 각 나오는데 이거 에어븐 없냐? 아 이거 진짜 한사바리 각이긴 했는데 달콤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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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용 우리꺼다 이거 이쯤 됐으면 다음용 우리꺼야 여기 캐릭터 나온다 이거 진짜로 어 용돋다 용돋다 용먹어야된다 용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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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먹어야돼 이거 용먹어야돼 저 5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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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실패 역전 나오는거지 이러면서 아 까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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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집에가서 돈이 없으므로 스 unload기 괜찮죠? 굿 돈 많으면은 우리가 좀 포탑도 많이 깨고 했으면 지금 유령무휘 한번 가볼텐데 날꿈이야 이골 장막 잘쓰고 한새끼 야 저거 잡아줘야돼 블리츠 타는거 짐묵 짐묵 에라이 씨발 블리츠야 엥가라이 씨발 상놈의 거이 이거이 씨 에이 씨발 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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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꼼야 야 빼 빼 빼 채팅창 그래 놓고 가서 씨발 뒤지면 ㅈ 되는건데 씨 애들 보이지도 않는데 뭘 도와줘 어 뭘 도와줘 애들 치아 올미하고 지금 씨발 안보이는데 무슨 씨발 방금 렐렉톤이 탑앱에서 모였으니까 망정이지 갑자기 튀어나 죽었으면 병신베인 병신베인 개쵸 안 가는게 맞아 저거는 안 가는게 맞아 저거는 안 가는게 맞아 안 가는게 맞아 안 잘리는게 나 안 가는게 맞아 자크 지금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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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는데 어어 어어 근데 여기 와우 심지어 범행 아하,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근데 그거 맞잖아요 지금 모란검 딜템이 모란검 하나였지 열정괴검인데 란드테블막 나온 렐렉토는 지금 씹발 내가 확정 때려야 돼 렐렉이 상대적으로 너무 잘 컸어 지금 진짜 말았네 깔끔해 쟤는 동선당비됐고 짓갔으니까 미드 밀어야지 아휴 진짜 씹발 애들 다 짓갔을거 아니냐 바로 실패했으면 진짜 씹발 미드 안밀고있냐 이랄이 개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똥을 존나 싸지 개새끼야 이게 포탑을 하나도 못 밀고 어우 딜 진짜 귀가 섹시하네 신나 아프네 내가 렐라 같은게 쟤는 중 막 pork 피필 앞서 굴 에 뭐 굴 그니깐 이게 무조건적으로다가 미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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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량 버려 내 디킬 와 네 가 Vert 타 definit 느낌 다 랩킹 Tiere 9m 아 이렇게도 지금 다 만나오지 아니 못잡아 딜 못 넣어 이거 아 왜이래 아니 왜이래 자크는 미쳤나봐 왜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발 쎈다 이거 아 시발이 존나 쎈아 아룸버프 시발 아룸 아룸버프 이 아롸 아 다 문제있지 지금 바퀴소치 지금 이러면 안돼 일단 안죽었어야 되는데 아 일단 내가 레넨톤을 녹일정도가 되야돼 나는 이제 그게 지금 절대 안될거같고 바바베 안두인에 쇼금하게 이기면 되겠냐 지금 자크 저템으로는 지금 뭐 자크 이렐리에 들어가봤자 지금 찍은게 오기지 못할거같은데 내가 렐로보면은 이거 안 던지네 잡자 이색 잡아보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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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잡아야해 잡아야해 아 왜이렇게 세시발 아 야야야 빼자 못잡겠다 저거 때리면 나만 더 달아 가까이 개 극혐이야 지금 아야 나 진짜 죽기싫어 아 티모티 나 뺄게 안 되겠다 뺄게 이거 뺄 뺄 뺄 뺄 뺄 무리하지마 뺄야 돼 이거 아 근데 스페셜 눈을 너무 많다 진짜 방금 뭘 도와줘 이티로 던지는 거지 뭘 도와줘 대체 이게 왜 이렇게 율락이 내 방지 이 말이야 깜찍해 깜찍해 깔끔해 깜찍해 깜찍해 하지만 투엑재기 아 터졌고 뭔가 슈퍼펠레 하면 나아야 될 것 같아 범일 수 있을까? 안되겠지? 숨 무조건 가야돼 흥락까지 하나 더하고 가갑 있으니까 흥락 하나 더 가고 점점 커다리 왜이 또 하하하 이쯤 됐으면 장크 문제 있네 저런거 전멸걸로룩 끌어주면 그냥 지금 YSL 용 줘x2 안전 Sans tar's abonnement 아 까비 짜루고 치게 되는데 왜 안나와요 낙작도 던져 안돼 안돼 내 가게 싸우자 이건 못쩍아야 될 것 같은데 뷰렐? 어 뷰렐? 그랩 한번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 이리지 걸긴 걸어야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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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엑스로잉